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고전 유광수 장례 창시자 유광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 마스터 유광수입니다 이야 그동안은 UFO 이런 거 같아요 UFO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거를 제대로 통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야기를 다룬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다루면서 상대모사가 가능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저야말로 진정한 이야기의 마스터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도록 해요 주장하겠습니다 지금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없죠 엄청 바쁜 관계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요새 교수님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야 될 곳도 많고 출연할 곳도 많고 그럼 월말을 들었구나 다들 다들 월말을 들었어요 이 다 모든 것이 월말 덕분입니다 교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실제로 없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난이도가 있어 주인공이 여자야 여자 주인공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자가 둘이야 심지어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죽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설이 우리 고전에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도 몰랐던 소설입니다 나중에 발굴이 됐어요 옛날 분들은 거의 못 들어보신 소설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전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그러니까 발굴이 되지 않았나 발굴이 되지 않은 거죠 최근에 발굴된 작품으로 정말 놀라운 파격입니다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죽는 이야기 아이고 궁금해라 궁금해 제목이 뭡니까 방한림전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하죠 성은 방씨고 한림은 알다시피 한림학사 이럴 때 붙이는 호칭이죠 한림학사를 지냈던 방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씨가 여자라는 거네 방씨가 여자죠 그전에 홍계월전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다뤘습니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서 영웅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남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국 집안에서 구속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짜증스러워서 다시 대장군으로서 남편을 혼내주고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자가 잠시 남자처럼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소설들은 꽤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꽤 많아요 여성 영웅 소설은 그런데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딱 하나 설정 자체가 이미 대단하네 네 대단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해볼까요 명나라 때 북경에 뭐 아무대예요 그냥 유하촌이라는 곳에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설의 소설이지만 명나라든 당나라든 하여튼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뼈대 있는 대대손손 권력 있는 어마어마한 집이 있었는데 방씨예요 그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복잡하니까 알 필요 없으시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아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뭐 했더니 애를 쑥 낳아요 애를 낳으면 보통 남자인데 옷 같고 꽃 같은 아름다운 여자애를 낳았어요 치성을 드렸는데 딸이 딱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방관주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보니 남자였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로 쩌나 하지만 어떡해요 봤더니 애가 진주알처럼 아주 그냥 영롱하게 통글통글통글하고 떨망떨망떨망하면서 대단해 진주알처럼 똥글하고 예뻐 예뻐 아주 예쁘고 똥글똥글똥글똥글똥글하고 애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똥글똥글똥글똥글하고 예쁜데 너무 똥글하면 안 돼 여자애들이 막 예쁘고 재밌는 악세사리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 부부가 보니까 여자 옷은 안 입으려고 그러고 남자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에휴 그래 뭐 지 소원대로 하라고 하지 하고서 그냥 남자 옷을 대충 입혔어요 보통 어릴 때부터 뭐냐면 여자들이 하는 바느질 길쌈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뭘 가르쳤냐 시 쓰는 거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책 읽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야 너 바느질도 해야지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 안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안 시키고 냅뒀어요 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8살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두 명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 동시에? 동시에 돌아가셨어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무남동년대? 무남동년대 8살인데 다 돌아가셨어 슬퍼가지고 울고 굉장히 복잡해요 한문소설이어서 그러고 나서도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을 시키면 유모가 있죠 키워준 유모 흥 흥 안 해 흥 흥 나는 안 해 오늘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니까요 흥 흥 이러고 얘는 이게 남자처럼 지내는 여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유모하고 종들 핵심 애들에게는요 가서 만약에 내 종적을 말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해서 친척들조차도 다 남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남자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얘도 스스로 나는 남자다 그렇지 이걸 알리지 마라 난 남자처럼 지낼 거야 뭐 이러는 거죠 9살이 되어서야 유모가 걱정을 합니다 아유 소저 이제 9살이나 되셨는데 귀중에 사는 여자들이 10살이 되면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10살 되면 여자들은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아니 어쩌시려구 나 그거 진짜 싫어 나도 싫어 남녀 7세 부동석 그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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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릴 때부터 그거 싫었어 저도 싫어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없어졌죠 남녀 7세 부동석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거든요 배웠어요 네 그 말도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 때 농담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7세 자부동이다 지남철이라고 그랬지 지남철이라고 그랬지 자부동은 스프런지처럼 짝 자동으로 이런 거였고 지남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남철은 자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7세면 자석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10살이면 나가지도 못하시는데 이제 제발 우스꽝스러운 그런 짓은 그만하시고 아이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원문도 뭐라고 써있냐면 지칭하는 대명사를 그냥 공자라고 그래요 남자처럼 공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이미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 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고 남자처럼 지낸 지 3년이 됐는데 갑자기 나보고 그만두고 저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입신양명에서 부모님의 뒤를 쭉 밝히는 일이지 어미는 시끄럽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혼날 줄 알아요 목소리 어울려 어울려 이제 큰일이야 이따가 30세도 되거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유머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에휴 나이가 어리니까 저러는구나 아직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3년상을 치르지 않습니까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병설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11살이 되었어요 3년상을 탈상했어 10살 이후에는 밖에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기로 맘 넘어서 신복 몇 명을 데리고 유모에게 집안일 다 맡겨요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유랑을 떠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보고 저것보고 1년 내내 돌아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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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참 나와요 어디가서 뭐했고 뭐했고 아무튼 그건 너무 기니까 쫙 1년을 놀아요 시안은 설정이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신나게 놀면서 집안을 다 읽고 12살이 되는 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밖에 다니면서 남장하고 다녔잖아요 남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면서 하는 얼굴 표정과 연기 스쿨 다닌 것처럼 표정과 몸짓과 행동이 아이돌 남자처럼 한문 묘사가 돼 있는 게 표표한 모습에 진실로 하늘에 있는 신선이 내려온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남자처럼 보이는 거야 학문과 글짓기 이 문필은 엄청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휴 그 사람 너무 대단해 하고 칭찬하더라 미소년이 되었어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봐야지 그렇죠 과거 시험공자가 나왔어요 과거 시험공자가 딱 나오니까 여태까지 남자처럼 살았잖아 내가 어떻게 요즘 여자들처럼 남편을 섬기겠어 어떻게 했냐 집안일을 싹 다 유모와 종들에 맡기고 자기는 슉 하고 과거 시험 보러 올라가요 과거 시험장에 딱 갔는데 과거 시험장 묘사가 참 리얼하게 많아요 여기저기 젊은 애도 있고 어린 애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에서 졸듯이 유권을 쓰고 관을 쓰고 끄떡끄떡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문이 나오자마자 음 알어 하면서 끄떡거리는 사람도 있고 턱에다 괴고 음 하고 읍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졌다고 와 나 다 졌다 그러고 허풍허풍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붓을 어떻게 적지 하고 이빨에 무는 바람에 입안이 시껌해진다 묘사가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코드슴을 퍽 치면서 아 인재가 너무 적구나 땅이 이렇게 넓지만 어찌 사람이 없지 그리고 자기가 시를 쉬워가지고 평 내니까 당연히 장원급제로 짱 하고 붙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 소리가 짱 하고 열두 살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임금이 보니까 장원급제다 데려왔더니 어이가 잘 생겼어 술을 딱 주니까 옷 같은 얼굴에 술기문이 살살 돌면서 붉은 기운이 하얀 옥에 살살살살 어린 것 같더라면서 아주 에로틱한 묘사처럼 하여 그러나 황제는 몰라요 아 참나 자 이러고 나서 얘가 너무 이 사람이 과거 시험장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이 작가는 과거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상당한 수준의 문필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반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줬어요 훌륭하다고 서울에다가 임금이 장원급제 3위로 집을 크게 지어주고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다 받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번에 1등 누구래 봤더니 끝내주게 미소년이 쫙 나오니까 온 동네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중에 딸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쟤를 내 사위로 삼을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말미를 얻어서 집에 내려가서 너 수석청직이 니가 알아서 해라 장원급제 했다 이 자식들아 다 맡기고 유머만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유머가 보니까 황당한 거야 여잔데 1등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해 일이 점점 커져 이 서울에 영시인 대감이 있었어 자식이 자그마치 아들이 7, 딸이 5이나 낳았어요 7자 5녀야 줄줄줄줄줄 많이 났어요 부인이 하나가 아니겠지 그렇죠 당연하죠 한 명의 부인에게서 이렇게 많이 못 났죠 그건 많이 낳은 게 아니야 열심히 낳은 거지 그중에 7자 4녀는 다 결혼시켰는데 막내딸 이름은 영혜빈이라는 여자예요 야가 나이가 12살이요 방관주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이 여자애는 한참 묘사가 나요 얼마나 예쁜지 뭐 이렇게 예쁘고 저래피고 하얀 옷 같고 정말 걸어다니는데 난 거 없어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도 오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다이아몬드로 바꿔볼게 주인공도 오기고 얘도 오기야 그런데 이 여자애가 어떤 애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래요 여자는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한문어문은 조인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자는 누군가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 남자가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인간의 사는 윤리를 그만두는 게 낫겠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네 그 이야기를 어문에 돼있어 어문에 돼있어 이미 돼있었다니까요 보부아르 그렇지 보부아르 시몬드 보부아르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시대를 졸라 앞서갔어 상당히 앞서간 거죠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야 그럼요 대사가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요 조선시대 소설이에요? 네 조선시대요 조선의 페미니스트인데 이게 페미니즘 소설로 그래서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가져다가 많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페미니즘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들이 다 뭐냐면 허허 저 녀석 봐라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 네 모두 다 웃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번에 갈림학사가 된 방관주 방한림을 보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결혼하자고 청을 딱 놓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관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없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결혼하자고 딱 오니까 얘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이미 남자로 행세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심할 거잖아 차라리 정말 좋은 여자를 얻어서 평생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그런 여자가 어딨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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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어디 있고 오히려 내 본색이 탄로나면 어쩌지 아 고민이야 이런 고민이 나와 대단한 설정인데 저는 아직 어려서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대인의 규수가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어찌 감히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음 당신이 정말 뛰어난 남자인 것처럼 내 여식도 정말 뛰어난 숙녀일세 알겠네 그러고 돌아가요 어떻게 하다가 결혼하게 돼 다시 이제 방아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게 놀러 왔어요 잔치를 딱 한 다음에 자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세 그러니 이번에 자네가 말했던 그 의심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내 딸을 한번 보여줌세 하고 딸 영혜빈 그 딸을 불러요 그 딸 입장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자가 젊은 애와 아버지가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딸 입장에서는 미소년이야 그렇죠 그런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설명되지만 여자 여자잖아요 이 여자와 여자가 기싸움을 하는 묘한 이 설정 이게 기가 막힙니다 쓱 보니까 어 지가 여자니까 더 잘 알아 저렇듯이 정말 아름답고 온 세상을 다 찾아도 못 찾을 사람인 건데 아하 만약에 저 여자가 나랑 어떻게 맺어지면 저 여자는 정말 딱 하겠구나 좋은 남자를 못 만나서 남자인 줄 알고 시집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실망하겠나 아 너무나 찬인한 짓을 한다 아 애석하구나 아하 하면서 싫다고 말하려고 하기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딸을 보니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하하 하니까 저 여자가 불쌍하잖아 하는 순간 갑자기 훅 하고 아버지 장인된 사람이 치고 들어오니까 아 정말로 소전은 요조숙료로서 너무나 대단해서 어찌 제가 사양하겠습니까 그렇지 하면서 갑자기 갑자기 얼떨결에 얼떨결에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 나랑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걸 살려내야 되는데 한문소설에서 푹 하고 돌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가 어려웠겠다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여자 일생이 불행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장인된 이 사람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찌 그렇지 훌륭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훌륭하다고 말하는 순간 형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남자한테 결혼 안 한다 이건 큰 결격사유가 되고요 더더욱 고위관리가 문제가 많아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의 압력이 있는 사회적 압력이 어마어마한 압력인 거죠 사회적 압력이 있어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저 아름다운 저 친구랑 하는 게 나을까 그렇지 근데 저 친구의 일상은 불행해질 텐데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가 훅 돌아와가지고 그렇지 딱히 결혼했어 어떡해 하고 나서 이제 유모에게 말을 해요 결혼하기로 했어 나 결혼하기로 했어 유모가 미쳤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아니 옷 같은 군자를 만나서 해야지 교수를 만나다니요 너는 남자를 만나야지 왜 여자랑 결혼하냐 이러시다가 나중에 어쩌시려고요 그랬더니 미소를 쭉 지면서 이미 내가 다 헤아린 것이 있으니 어미는 홀레 준비나 잘 하여라 그러니까 중학생 아냐 그렇지 중학생 나이가 12살 뭘 이미 다 계획이 있어 그냥 하는 소리야 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누구 보는 이목이 번다 하니까 유모는 자꾸 말해가지고 나의 철 같은 마음을 휘젓지 마 좀 그럼 어떡해요 지금 태기를 합니다 이게 일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쪽 집엔 사기를 치는 거잖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여자인 걸 알고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그러면 목이 날아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총선임 대단해 작가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써놨어 뭐라고 써놨어 그래서 그럼 집사 Olive rehab first James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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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